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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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대박 죽어라 다 죽어라 아아아아아아아아 말코겹게한 소리 퍼스트 블럿 이렇게 장갑 껴 장갑 껴 이번엔 봤지 이, 이 장갑 껴도 되겠지 진정한 싸움! 금방 낀다니, 이 장갑! 오케이, 완벽히 빠져나가줍니다 제 궁극기 있기 때문에 바로 빠져야 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마지막까지 엄청난 노력! 그 노력의 대가로 이블린이 키를 먹은 상황! 좋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죠, 노력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와... 내가 해물파전인데 이거를... 그러지, 이리 이렇게 가면 되지 아하하하하하하하 역시, 말파이트와 얀토의 완벽한 조화! 자, 말파가 들어갈 각이 좀 더 나올 텐데 오케이 바로 한 번 더 이동시켜주고 W하면서 그 빠져 평타 2 여기서 뒤로 아, 존냐가 있네요 마무리지요, 마무리지요 완벽히 마무리지죠 아, 좋습니다 대박 좋아요, 좋아요 팀원들이 각기 다 활약을 해주네 말자 가자 이거 지금 이 쓰지 마세요 지금 쓰지 말고 여기서 이제 전멸 싹쓰면 가 가서 와 와 와 낯석스님 캐리를 위해 파밍 하려는 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다음엔 와주세요 네? 대답 좀요 어 대답해라 대답하는 순간 나의 실수가 너에게로 전가된다 제발 대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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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대답하지 않아도 그냥 탑 오지마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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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실수인데 네가 인성을 드러내므로써 어? 팀원들의 신뢰도가 너의 신뢰도가 하락되었다 좋았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했어 물론 들어가지 아 아나도 만능각이긴 한데 들어갔으면 따라와줘야되는게 인지상정인데 이게 그니까 그런거야 오오오오오오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되나 이런거라면 내가 정치안해 근데 낯석스는 마지막에 멘트한걸로 봤을때 따라올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어 오케이 전멸 빼구요 오호호 좋아 아 안가안가 안가 생각났다 엔터 그냥 타보지말 뭐옹! 다시금 분노를 다시금 분노를 상기합니다 안가안가 나쁜자식 우리 특패나 갱가줘야지 히히히히히히힝 히히히히힝 좋았지 히히히힝 와 됐다 이거 아 개 역시 호응이 좋은 친구들에게 와야돼 트페님 또 옵니다 완전 예리한 갱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적이 배였군요 하하하 완벽한 좋은 판단 감사합니다 재방송으로 이만큼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은 제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됐다 자 공포 걸어놓고 뒷공포죠 이게 이번건 제가 먹습니다 마치 제가 먹은 듯 기쁘군요 이런게 바로 아빠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글러는 아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갑시다 갑시다 칼날부리 칼날부리 먹으러 갑시다 죄송합니다 킬 양보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 아 세상에 그런 마음을 먹으셔서 마지막에 막타를 먹는데 망설이셨군요 그 망설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너무 긍정적인 친구 같은데 뼈가 담긴 말이었는데 왜 뼈를 발라내고 고기만 먹었지 뼈가 담긴 말인데 어 왜 고기만 먹었지 기다려 오케이 이거 오면 대박이야 이건 이거 와 이거 오면 대박이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안해도 돼 그냥 다 잡는 거야 이건 잡는 각이요 여기서 궁극기로 마무리하면서 분명 다 마무리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스턴 한 번 더 들어오면 제가 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벽히 없애버리는 그런 궁극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스페 2티어 아니지 잘하네 칭찬 고마워요 낯서스 보소 아까 나한테는 가혹하게 탑 오지 말라는 말을 하더니 스페한테는 따뜻한 말로 칭찬을 해줘? 이 자식이 지금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친군가 이거 잡았다 여기서 이렇게 타면서 바로 올게요 자 이거 시간 끌겠습니다 자 여기서 뒷공포 걸어주고 얘부터 패세요 자 이러면 궁을 키겠죠? 안 끼네 그럼 죽어야지 자 여율로 밀면서 딩크색의 킬을 주세요 2번 컷 투베드 먹어 아이고 트패님께서 먹으셨네 그럼 이건 내가 먹어야지 역시 트패 딱 양보하고 돌아가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 서로 양보하면 돼요 어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평타 한방 뒤로 빠지고 빠생까 이 자식 엄청난 손해를 보았어 너는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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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지마 무리한 척하고 수 딱 수왁 그렇지 무리한 척하면서 고마워 좋아 좋아 이제 오겠지 와 대박이다 이거 수확족itat 한 사람이면 얼마나 이길iiiii 대단한건지 알겠지 이런식으로 딱 하나 CS 먹어 주고 오오케! 대박! 여기가 딱 붙어있어! 아하하하하하! 오케이! 이 녀석 가위! 니가 말이라면! 나는 말 사육사야! 오오! 대박! 여기서! 바로! 아! 아! 빠세이익! 다 죽어라! 하하하하하! 다 빠세이익!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저 게임 팩스가 좀 있다가 오겠구만! 이거 밀 수 있나? 좀 미는거 아냐? 오우! 개쎄! 대박! 느려져라! 월번에 힘이 지어! 빠세이익! 와하아! 대박이로구나! 나 바뀌었구나! 여기서! 여기서 쏴! 다 죽어라! 나부터 죽을게! 너희들도 따라와라! 안돼! 안돼!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돼! 그렇지! 그렇지! 좋았다! 베이가 나왔어! 이제 무리해도 돼! 다 잡았다! 일망타지! 대상에! 오케! 오오케! 빠하아아아악! 까하아아아악!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베이가 좋아! 자! 얼건을 이용해서! 차갑게 때려줍니다! 아오케! 이겼네요! 하하! 좋습니다! 하하! 이겼습니다! 아아! 이렇게! 이렇게 해문이가! 자랑스러운! 버스를 타고 맙니다! 정치 좀 그만해요! 해야지! 왜안해! 비제이! 비제이 그만두면 뭐할거야! 어! 이 비제이가 어디가면은! 저는 아프리카 비제이 경력 6년 했습니다! 경력으로 인정해주나! 정치라도 해가지고! 나중에 스펙 쌓아야지! 정치해가지고 나중에! 어! 내가 두케이으로 출바하면! 나 좀 지지해 주이소! 지금처럼 여러분들! 재방송을 지지해 준 것처럼! 나중에도 저좀 뽑아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추천 많이 누르시면서! 미리 연습하세요! 상대warz 양상냉 감사합니다.